그 간결한 문장, 간결체라고 할 때 나오는 게 혼문장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혼문장이 나오게 되면 간결체가 들어가고요. 겹문장이 나오게 되면 주로 만연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체, 스타일이란 뜻이야. 간결한 스타일, 만연체, 만연 길게 늘어지는 스타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혼문장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혼문장이 많이 나오는 문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잠깐만, 잠깐 까먹었어. 간결체를 먼저 설명을 하고 생각났다. 오상원의 유예라는 작품이 있어요. 오상원의 유예 명작이에요. 그 오상원의 유예라는 작품을 보면 24살 먹은 국군 소대장이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인민군한테 잡히거든요. 인민군한테 잡히고 난 다음에 계속 자기 혼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나는 이제 꼭 끝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이제 꼭 끝날 것이다. 그들은 나를 여기 두고 앞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했던 일을 다시 계속하겠지. 이런 식으로 문장에 자기 혼자 생각하는 부분들이 막 나와. 생각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간결한 문장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가 느끼는 이제 이 사람이 유예가 무슨 뜻이냐면 총살 당하기 한 시간 정도 유예가 있다. 한 시간 전. 그러니까 총살을 할 거야. 빵 하고 쏴 죽일 거야. 근데 한 시간이라는 시간을 준 거야. 동무. 동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여기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게요. 하고 난 다음에 한 시간 유예를 주고 달랑 인민군 그 장교가.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시간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생각하는 거야. 살아야 되려고 그러면 무릎 꿇고 가서 빌어야지 살려주세요. 다 얘기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야겠지. 근데 그 작품 속에 나오는 군인은 정말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들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총살 당해 죽는 걸 선택을 하거든요. 군인답게 죽은 거죠. 명의롭게. 그렇게 죽는 걸 선택을 하는데 그래도 무서울 거 아니야. 24살인데. 그잖아요. 그쵸. 24살에 본인이 원해서 전쟁터에 끌려온 것도 아니고 전쟁에 빵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같이 오면서 부대원들하고 다 같이 소대원들하고 같이 왔었는데 소대원들은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나면 이 상황에서 얼마나 살고 싶겠어. 근데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런 긴박감 있잖아요. 두려움 있지. 그걸 문장이 엄청 짧아. 진짜. 홑문장으로만 나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딱 홑문장만 나와. 그러니까 그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왜? 문장이 짧으니까. 문장이 짧으니까 훅훅훅 읽어지면서. 아우 얘 어떻게 해. 너무 무섭겠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어. 우리가 이게 알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문장을 만들고 이런 걸 자체를 생각을 할 때. 그냥 소설에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고 어떤 주인공이 나오고 끝. 이런 줄 알았지. 그게 아니야. 소설가들이 작품을 쓸 때 시인들이 시어를 하나하나 고르는 것처럼. 문장을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고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보세요. 라고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고심하고 열심히 봐서 만들어낸 문장들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간결체가 들어가게 되잖아. 그러면 속도감. d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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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各位 brig dwell attain dwe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